연수군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4.11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당현수막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이 도시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. 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인천지역 단체장들의 서명이 담긴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습니다.